판매가는 남들 다하듯 원가의 3배 제품 반품은 개봉하면 반품불가로 세팅 끝! 드디어 오프이구나! 어? 안 돼! 사장님! 사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? 이 가격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직접 기획하고 만들고 테스트한 좋은 제품들을 싸게! 싸게! 더 싸게 팔자고요? 아니 이건 너무 싸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안 남기고 제품을 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? 사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신 건가요? 아휴 참 네 여보세요? 네? 벌써 주머니 폭주했다고요? 아니 벌써 매진이라니 아우! 더 봐! 역시 사장님의 큰 그림이란 좋은 제품 싸게 더 싸게 클릭스토리 road 저 아우! 어 컷! 야! 양치 괴로우! 감사합니다.